눈물의 왕은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우들이 준비한 스페셜 한 선물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어머어머 우리 현우 눈물 나 와 제가 이렇게 대부분 들으면서 소리를 들었어요 설렜던 기억이 있어요 맴돌아서 미치겠어요 김지현 씨 결혼해줄 거 아니면 그만 꼬셔라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스페셜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